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맨날 마누라 패고 자식 패고 그러면서 남의 자식은 우쭈쭈 빨면서 대학까지 보낸 정말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지옥에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생물학적 아비가 죽었습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었지요 시신인계 거부했고 아마 지금 지옥에 갔을 거예요 원제 아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신인계 거부했어요 제목 그대로 아빠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만큼 평생 두번 다신 보고 싶지 않았고 잊고 살았는데요 그런 당신이 죽었다는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낯선 지역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그 인간이 살고 있던 지역의 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꽁꽁 시청입니다 땡땡땡씨 자녀분이 맞습니까 대뜸 이렇게 물어오길래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인간이 죽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다 죽었대요 현재 어디어디 장례식장에 임시로 모셔뒀다며 얼른 시신인계해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시신인계 거부서를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알았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무연고자로 간소하게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이 사람은 저라는 사람의 기억 시작 전부터 그랬습니다 맨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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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리고 다 때려 부순 후에 집을 나갔다가 돈이 필요하면 또 기어들어와서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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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부수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 엄마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싹 다 빨아갔죠 툭하면 여러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나중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결국엔 빨간 딱지에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다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찜질방에서 7개월 동안 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바람을 피우면서 자식인 저한테도 돈 10원 한 장 안 쓰려 아니 되레 돈을 달라고 했죠 이 인간은 그러면서도 지랑 바람난 그 여자의 아들은 대학도 보내는 등 아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몰랐죠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걸 알고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이 안나왔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그 지랄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 정말 고생 많았고 아니 죽을 뻔했죠 소송을 무려 4년씩이나 질질 끌면서 겨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된 바로 그날 엄마랑 저랑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개같은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 이 인간 죽든지 말든지 이젠 아예 알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호적을 파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응? 호주제가 폐지되어가지고 누구 하나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 끊을 수가 없다네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졌지만 나라법이 그렇다니까 뭐 어쩌겠나요? 그냥 제가 잊고 사는 수밖에 그런데 이 인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걸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았나 봅니다 법적 보호자가 딱 저 하나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후 뒷일도 보호자인 제가 맡아서 해야 된대요 여하튼 시신인계는 거부했고 장례는 해당 시에서 해줬으며 그 이후 어느 어느 낙골당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았다 고맙다 라고 했는데 사망신고만큼은 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거기 가니까 뭐라더라? 통합재산조회인가? 뭐 이걸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신청을 해서 봤는데요 그 뒤로 몇 주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씩 문자가 날아오는데 세상에 이걸 다 모으니까 세금이랑 대출 등등등 이 인간 빚이 3억이 넘게 있었어요 결국 법무사를 통해 바로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죠 아휴 엄마랑 제피 빨아가지고 양아치처럼 살면서 바람피우던 여자 아들 새끼는 대학까지 보내고 하더니 그런 미친 짓까지 했으면서 결국 이 지랄난 걸 보면 그 여자한테도 버림을 받았나 봐요 진작에 아마 아플 때 버렸겠죠 아무튼 이 인간이 드디어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련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은 가볼까 싶어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낙골당에 이번에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무 연고자분들 모아서 한꺼번에 모시는 그런 곳에 있더라구요 이런 표나 현적도 없이 그냥 합동으로 이곳에 있다 이런 표시판 하나만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자업자득이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장례는 작게나마 치러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죽어서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꺼번에 본인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뭔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찜찜하달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인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는 신경 쓰지 말래요 이 정도면 인간도 아닌 존재한테 할 만큼 한 거라고 역시 이게 맞는 거겠죠? 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제야 겨우 다 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참고로 이 모든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저희 남편은 싹 다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다 이해를 해준다고 해서 이게 참 고맙고 많은 위로가 되고 있지만 제 주변에선 야 그래도 천륜이야 이미 죽었는데 장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심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구요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엄마 말이 100%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쓴이는 도리와 의무 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됐으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나 더 살펴드려야겠네요 2번 잘했다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 아이고 짠해가지고 아저씨가 눈물이 나네 2번 그 지인들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네 천륜은 그 인간이 이미 옛날에 끊어잡썼는데 이제 와가지고 뭔 놈의 천륜 타령이야 지들일 아니라고 진짜 가짢네 탱! 네 됐으니 저도 시간만 지나면 흐릿해진다고 망각을 했었나봐요 2번 남 가정사를 다 알면서도 천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절대 도움 안되니까 거리 두세요 근본적으로 염치 없는 인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된 사람들은요 님 앞에서 감히 저런 말 절대 못하죠 안합니다 3번 아니 진짜 미친건가? 지들이 뭐란다고? 어? 거지같은 소리로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고 있어 천륜? 그게 뭔데? 먹는거요? 침이나 뱉어줘요 네 됐으니 저도 천륜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건가?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내용을 다 알면서도 천륜 운운하는 인간들은 반대로 지각 개차번호를 굴어설 경우에도 그걸 천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받아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딴 미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무시하세요 4번 뭐? 빗사머! 끌 끌 정말 끝까지 버너지같은 인간이구만 네 됐으니 어차피 제가 갚을건 아니라서 상관은 없는데 끝까지 참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5번 내 장담하는데 만약 쓴이가 장례 치렀으면 소문듣고 빚쟁이들 다 쳐들어왔을겁니다 덜덜덜덜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6번 아 그렇겠네요 6번 이런 속얘기를 다 듣고도 천륜 운운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끔 보이는데 나는 이런거 진짜 이해가 안돼 아비라고 하는 인간이 먼저 천륜을 버린거 아닌가?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천륜을 지켜야 하는거야? 왜? 쓴이 정말 잘하신거구요 빗 처리 잘하세요? 진짜 죽어서도 자식을 귀찮게 만드는 인간이네 네 됐으니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빗 이거요 저한테 안와요 그러니 이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정말 고마워요 7번 아니요 정말 잘하신거에요 제가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에이 그래도 부모인데 천륜인데 바로 이겁니다 아니 연 끄는 사람은 그만한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런건데 꼭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를 할거라는 둥 살아계실때 잘하라는 둥 이런 개소리 아가리를 아 그냥 위아래로 확 찢어버리고 싶어 제가 매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음주운전차에 엄한 불쌍한 사람들 치여 죽지 말고 내 부모같은 인간들만 골라서 치여 죽여라 이렇게 빌어요 그런만큼 천륜 부모 운운하는 인간들 다음 생에 꼭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지가 직접 겪어봐야돼 8번 여기서 천륜을 운운하는 오지랖 넓은 인간들 정말 할수만 있다면 입을 다 지져버리고 싶네요 낳아준 부모라고 해서 다같은 부모가 아니고 이렇게 쓴이처럼 원수보다 못한 존재도 있는 법인데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게만 업적이라도 된대? 태어나지 않음이 더 나을수도 있다는걸 정말 모르나? 그러니까 쓴이는 절대 싱숭생숭해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시원하고 후련하게 박장대소를 해도 됩니다 박수쳐요 끝으로 상속 포기 이건 야무지게 잘하시길 바래요 9번 야 그래도 널 낳아준 아버지인데 자식이 그러면 쓰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라 대댓글 그래서 그럼 뭐 아비는 그래도 되는거고? 아니 요즘에 지옥에서도 판을 하나? 대댓글 그렇지! 꼭 이렇게 천륜 탈행하는 것들이 있지 공감도 지능인데 이런 꼬라지를 뜯고도 천륜 이지랄 하는거 보니까 참 그지같네 어 추가 아휴 제 마음이 오락가락에서 그냥 털어본건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제 그냥 다 털고 제 인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상대방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만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천사병 걸린 사람들 어 이 사람들 그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게 자기 스스로는 되게 선하고 착한 줄 압니다 근데 이거는 착한게 아니에요 어 절대로 착한게 아닙니다 악인이죠 악인 어 상대방이 죽어가는 어 죽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던 네가 참아라 자식이잖아 에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psychiat こ